안녕하십니까 조은장입니다. 한자로보기 기초한자 제 11강이죠. 11강의 세 번째 편인데요. 11강에서는 상형문자의 의식주 입고 먹고 사는 것에 관해서 관련된 한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죠. 살주자, 산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주거생활이라든지 가업구조, 양식, 토지 등 관련 한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비교적 쉬운 한자들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서울경 자입니다. 서울경. 서울경은 수도를 나타내는 서울의 의미도 있고요. 동사로 쓰면 또 세우다 라는 설립자와 함께 세우다 라는 동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근본적으로 글자에 나타나는 위에 머리두와 아래쪽에 나타나는 입구는 높은 자리, 높은 곳, 높은 건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높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가져온 글자들을 보면 대부분 높은 곳, 높은 자리, 높은 건물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울경 자의 각볼문을 보면요. 성에 있는 그 뭐냐. 성망루와 같은 건물이기도 하고 신전의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방으로 쳐져 있는 성벽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높게 치솟아 있는 성벽을 명상한 글이 바로 요 밑에 자글소자입니다. 작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요렇게 치솟아 있다. 높이 솟아 있다는 개념으로 자글소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전체 성곽을 상징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요 보면 높은 곳자도 아래쪽에 나타날 때, 그죠? 높은 곳자는 바로 다음 자도 따로 할 겁니다. 그 성벽의 입구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누릴 향자죠. 누릴 향자. 누릴 향자는 아래에 아들 자자가 나타났는데, 이 아들 자자는 아직 자격이 되지 않는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격이 되지 않는 자가 높은 자리에 가니까, 여기 누리다. 원래 자기의 복도 아닌데, 그죠? 그리고 애 자체가 아직까지 구멍에 비린내가 난다. 우리 어른들이 그러하죠. 아직까지 싸게 노랗다는 의미, 누릇한 의미로 쓰기 때문에 누릴 향이라 하고요. 향자도 냄새를 나타내죠. 어쨌든 생활 자체를 자격도 안 되는 자가 누리는 것을 누릴 향이라 합니다. 누릴 향이라고. 그 다음에 나타날 때는 아래쪽에 보면 마칠 류 자죠. 마칠 류인데, 마칠 류인데 어떤 어른이 되는 모든 과정, 일체 과정을 모두 마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가도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만사 형통하다고 해서 형통할 형이죠. 이걸 형통할 형이고요. 그 다음 자는 높은 자리인데 덮을 몇 자는 항상 이야기하죠. 덮을 몇 자가 위가 아니고 중간에 오면 어떤 경계 지점이라든지 어떤 구조물을 이야기하면 되죠. 아래쪽에 보면 정자가 나타나죠. 못정자. 그렇기 때문에 소리도 나타나죠. 정자정자입니다. 정자정. 정자정은 아래쪽에 고정을 하면서 다리빨이 있고 다리를 해놓고 위에 망루와 같은 건물 구조가 있죠. 높은 자리. 정자정자입니다. 그래서 서울경, 높을 고, 누릴 향, 형통할 형, 그 다음에 정자정자죠. 마우스가 잠깐만요. 마우스가 말을 안 듣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서울경, 높을 고, 누릴 향입니다. 향, 누릴 향. 그 다음에 형통할 형. 그 다음에 정자정자죠. 자, 그 다음으로 볼까요. 자, 그 다음 위에서 바로 높을 고가 나옵니다. 높을 고자를 보면 앞에서 봤었던 세울경자고 위의 구조가 똑같죠. 그죠? 이 구조까지 똑같은데 입구가 나타나 있죠. 구가. 여기서 문을 상징하겠죠. 성의 망루의 높은 모양이나 높은 건물을 나타내고요. 단순히 요즘은 단순히 높다는 의미로 쓰이죠. 높을 고. 그래서 높은 건물을 형상화해 놓은 겁니다. 물론 높은 건물에 들어가는 문까지 있죠. 입구는 여기 출입문에 해당되겠죠. 자, 높을 고자였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높은 고산지대에서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매산자입니다. 매산. 매산자를 볼 것 같으면 그죠? 이 산모양이죠. 아주 직관적으로 산모양인데 이 모양이 불화의 모양하고 비슷하죠. 그죠? 자, 아무튼 매산자고요. 산자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이 나타낼 때는 임금왕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임금을 상징하는 도끼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가운데 여기 나타나는데 치솟다는 의미고 자, 아무튼 이 산자가, 매산자가 아래 글자의 위쪽에 나타날 때는 이 글자, 아래쪽에 글자의 의미하는 것 중에 가장 높고 크고 웅장한 것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매산자는. 그리고 매산자의 이 옆에 나타나는 이 양육을 펴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은 머리두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매산 또 머리두와 똑같은 높은 사람, 높은 자리, 높은 곳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매산자고요. 그 다음에 나타난 글자는 언덕구죠. 언덕구. 구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둥근 모양이 구죠. 둥근 모양이 구기 때문에 보면 이런 가트막한 아주 완만한 둥근 모양을 언덕이라고 하죠. 언덕. 그래서 실제 글자에는 글자에는 반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좌우 대충. 그래서 이렇게 자, 이런거죠. 언덕과 언덕. 이 사이사이. 맘은 앞쪽에다 동네를 이루고 있죠. 자, 언덕구. 언덕구. 간혹가다 언덕구의 이 부분이 도끼건자하고 비슷하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아래쪽에 땅을 형상화하는 아주 한일이 있습니다. 자, 언덕구. 언덕구. 그 다음에 이런 완만한 언덕에서 좀 산세가 이렇게 높고 크고 가파른 곳. 그죠. 이렇게 아주 높고 가파른 이 사이. 산과 산 사이를 우리는 계곡이라고 하죠. 그죠. 그 계곡의 골짜기 곡자입니다. 골짜기 곡자. 그래서 산이 중첩되어 있는 모양을 이 여덟 팔과 한일을 쓴 겁니다. 산이. 중첩된 모양. 그리고 산과 산 사이 이렇게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겠죠. 그죠. 골짜기가. 그죠. 골짜기 형성되어 있으면 그 아래쪽에 야트막한 평지에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골짜기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계곡만을 형성한 게 아니고 예전에는 골짜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었기 때문에 이 가파른 사람들은 오히려 예전에는 자연 방벽이 되었죠. 그죠.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에 나타난 이 곡자 앞에 사람인이 붙으면 그죠. 사람인이 붙으면 우리 보면 속세 속이라죠. 속세. 속세를 나타낼 때 속이라죠. 속. 그죠. 속이라고 합니다. 뭐 풍속할 때도 속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란 거죠. 곡자에서 온 겁니다. 속이.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곡 자체가 이 곡 자체가 나중에 같은 소리가 때문에 이 의미를 이 구불곡자를 가지고 또 나타내기도 해요.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곡자는 우리 보면 음악에서 음악에 보면 그죠. 뭐 곡목 곡조 작곡할 때 이 곡을 쓰기도 하고 그거는 반듯한 음률표와 관련되어 있고 아니면 악기들 중에 편경이 있죠. 편경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상을 나타내는데 이 굽자도 구비굽이란 것은 구비굽이란 것은 이 굽이 자체가 뭐랄까 하면 어즈 그 산산 그 첩첩 산종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반듯한 모양이 이 속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소리도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골짜기 곡굽을 곡 자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네천자죠. 누구나 다 쓸 줄 알죠. 그죠. 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물이란 뜻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물이란 뜻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물은 우리 동양의 전동사상은 모두 땅에 사는 사람들은 땅에 사는 것들은 다 하늘로부터 왔다 그랬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물들이 모여서 큰 뇌를 이룹니다. 큰 뇌를 이룬 거예요. 이 큰 뇌를 뇌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지난번에 비하셨죠. 물줄기도 하나가 있을 때 둘이 있을 때 아니면 셋이 있을 때 다 이름이 있었죠. 하나가 있을 때는 물줄기 견이었고 둘이 있을 때는 보또랑 괴였고 셋이면 여기 뇌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다 다르게는 개미허리천이라고 그러죠. 개미허리. 모든 글자들은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개미허리 같나요? 개미허리고 튀어나온 것들은 개미의 발을 형성화하기 때문에 개미허리천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여튼 이거나 이거나 둘 다 세 개를 이룬 것은 내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수평으로 뻗은 뇌도 있고 이처럼 만만하게 굽은 뇌도 있죠. 그럴 때 이 둘의 형상을 대응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뇌과 주의로 해서 마을을 이루고 살았죠. 그래서 터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언덕부입니다. 언덕부와 거울럴인데 언덕이라는 개념 자체도 보면 언덕부자의 위에 올라가 있는 곳인데 언덕부는 주간본이라든지 가꾸러문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형태를 옆으로 뉘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죠. 언덕 같죠. 보면 언덕 같죠. 언덕 같죠. 아주 완만하게 굽은 산들. 아래쪽에 나타나는 요거는 열 십은 지솟다는 의미거든요. 치. 기본적으로 열 십 길게 쓰면 가꾸러문 시대 때 7 숫자 7의 의미입니다. 가꾸러문 시대에 숫자 10은 이렇게 썼었거든요. 숫자 10은 그러다가 숫자 10이 다음 세대에 와갖고 근문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런 모양으로 하다 보니까 칠자가 나중에 이렇게 굽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남아있는 요 모양 열 십자 아니면 우리 보면 일찍 좆자 할 때 빠르다 일찍 갈 때 일찍 좆자도 요 해가 치솟다는 의미거든요. 소리의 치 치의 의미입니다. 치솟다 치닫다 치다 할 때 다 치 자 그래서 언덕 보고요. 언덕 보 언덕은 그래도 땅이 수평에서 치솟아 있는 모습입니다. 올라가 있는 모습 그래서 언덕 보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인 오른쪽에 나타나죠. 요거는 고을업이라고 했죠. 고을업 고을업인데 고을업은 실제 부스에서 요 두 글자를 써놓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한번 나중에 다르게 편집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지형 지물 지세와 관계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언덕 부자와 고을업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스 공부를 할 때 요렇게 써가지고 요 모양 자체가 여기서 온 거죠. 언덕 부였죠. 언덕 부 근데 요 모양이 왼쪽 글자의 왼쪽 편에 변으로 변으로 올 때 그리고 오른쪽에 오는 것들은 전부 다 고을업이라고 했죠. 그리고 고을업은 우리 도시를 항상 형상화하면 됩니다. 도시 도자 할 때 오른쪽이 오른쪽에서 우부방이라고 우부방 우부방 우부방을 할 때 요 방이 언덕 언덕 부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좌부방이었어요. 좌부방이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 방자 모방자와 관계된 전쟁에서 지형 정세의 배치도에서 다 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방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편이기 때문에 좌부방 오른쪽이기 때문에 우부방 한 거예요. 우부방 그래서 좌부방의 의미는 언덕이나 산이고요. 언덕이나 산이 있으면 언덕의 산 여기다가 진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진지를 구축하고 배후지에다가 마을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보급지라든지 마을을 구축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 생긴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변, 방 그 의미에 상관없이 이 방이라는 것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전쟁에 진을 치고 전술과 관련된 용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튼 고울읍은 고울읍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글자가 이 글자를 통해가지고 우리 인류의 사회를 이루는 형성하는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요. 글자를 보면 아래쪽에 나타나는 게 사람의 모양인데 자꾸 이런 모양을 무릎 꿇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는다는 게 아니고 이 글자를 보면요. 자 우리 보면 이 시자 있죠. 시자 시자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맨날 엉덩이 엉덩이 라고 하고 있는데 죽음 시자도 마찬가지고 이 자체가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모양 죽을 때도 태어날 때 같은 똑같은 형태로 뒤남불의 그림을 한번 보여줬죠. 그죠. 옹기에 들어가서 그죠. 옹기에 들어가서 죽을 때는 좀더 굽은 형태로 이제 매장 문화도 생겼죠. 아무런 지금과 같은 직립보행하는 현생 인류가 아니고 아마 무릎이 약간 굽어져 있는 전생 인류의 흔적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사람이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나타나는 이 입구의 형태의 사각 모양은 그리고 뒤에 둥근 모양은 사각과 둥근 모양은 기본적으로 각골몬 시대에 못정을 나타냅니다. 못 못이기 때문에 고정이 되어 있죠. 어디 가지 못하고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정 즉 못 간다 정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착하는 땅 장소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요. 여기 사람들이 굽은 사람 아니면 여기 보면 엉덩이 모양 같이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파의 형태입니다. 사람이란 거죠. 사람 현생 인류가 아니고 전생 인류라 보면 됩니다. 자꾸 전생 인류라니까 인류문학적으로 좀 이상한 말인데 아무튼 글자 속에 보면 사람의 손도 손가락이 세 개 모양도 나타나고 사람을 벌레와 사람의 관계된 일이든 일인데 대부분 동물과 비유해서 나타난 글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마을리 마을리입니다. 마을 마을을 상징하고 밑에는 마을리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는 다스릴리 이치리 그러하죠. 리 그러는데 행정구역상 아직도 저 촌동네는 무슨 리 무슨 리 그러하죠. 이 글자는 기본적으로 이 밑에 나타나는 흙토가요. 흙토가 대부분 흙토 라든지 아니면 선비 사라든지 이 모양은 상하대칭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글쪽에서 그래서 이 간은 대칭하면 간이잖아요. 대칭하면 간이죠. 이랬으나 아니면 짧게 이랬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이 간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손에 쥐는 도구를 나타냅니다. 도구 칼일 수도 있고 송곳일 수도 있고 여러가지 도구를 나타내요. 도구를 가지고 나릴리라고 하는 이 모양은 아직까지 가공되지 않는 원석 광물질의 옥이라든지 아니면 보석류의 원석입니다. 광물질 원석을 도구를 가지고 결 따라 무늬 따라 이물질을 제거하고 결 따라 섬세하게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온 글자인데 나중에 여기서 보세요. 이 마을도 기본적으로는 마을 형상 큰 길이 있어야 되죠. 이 길 이 길이 보석이라든지 아니면 가공할 원석에 결을 나타내거든요. 결 다듬어야 할 결 나타내고 살려야 될 부분은 사람들이 사는 집들을 살리는 모양 그래서 여기서 이 형상을 차용해 온 거예요. 마을리자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을리에서 밑에 다스릴 리 자체 다스린다는 말 자체가 마을의 결 따라 마을의 술리에 따라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치고 돌이고 그 다음에 이 글자를 보면 왼쪽편이 나타나는 게 임금왕이지만 실제 부스는 구슬옥이죠. 구슬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슬을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구슬을 지금 위에서 말한 것처럼 다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다스린다는 것은 원석이 가지고 있는 그 결을 따라 이 물질을 제거하고 그 모양을 그대로 보존해 주는 게 가장 잘 다스리는 거죠. 그걸 다스린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실제 그것을 나중에 인간사회가 생기고 나중에 사회적으로 정치, 경제 여러 분야의 문명 시스템이 생겼을 때 그 이치대로 순리대로 다스린다 해서 이 리자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리자 보면 속리자로 쓰는 것은 관체자의 역량이 있기도 하지만 보면 여기 나타나죠. 속을 속을 다스리는 거예요. 속을 속을 다스리는 겁니다. 마을리자가 그것은 보석을 가공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원석을 가공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슬 옥이라고 해갖고 구슬은 구슬은 원석을 가공하여 우리가 재화의 가치라든지 장식을 하기 위해 쓴 보석을 이야기하는 거고 귀중품을 이야기하는 거고 나중에 원석을 이야기할 때는 옥돌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돌자를 씁니다. 돌 돌이란 표현을 씁니다. 아직 가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란 표현을 쓰고 구슬을 그러면 가공했다는 표현입니다. 구는 둥글다는 말이고 슬은 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둥근 모양을 하고 난 다음에 실 형태로서 장신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구슬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구슬 옥도 요것도 둥근 형태의 가공된 옥에다가 실을 연결해 갖고 장신구를 만들고 여기서 묶어놨다는 표시입니다. 정은 여기서 묶다는 표시입니다. 몇 번 몇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아까 거울업 이야기를 했죠. 거울업 사람들이 정착한 곳 사람들이 어디 가지 못하게 정착했다고 하죠. 그러면 아래쪽에 나타나는 요거 그냥 뱅꼬리파 라기도 하고 그리고 종족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실제로 실제 이 파가 지금의 사천지방 옛날에 유비가 사천지방을 점령해서 나라를 세웠을 때 거기를 촉이라고 했잖아요. 촉 촉이라고 했잖아요. 촉이라고 했고 그 촉파로 서북 쪽에 맞닿아 있는 곳이 파라는 곳입니다. 파라는 지역이 됐습니다. 색이라는 의미는 글자를 볼 것 같으면 요 금문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요 모양이 나타나죠. 요 모양을 뱀의 머리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사람의 엉덩이 사람의 엉덩이 모양과 똑같죠. 그죠? 그리고 여기 요 부분 딱 그는 사용을 못한다 고정되어 있다는 표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 가지 못하고 정착했다는 것이니까 요 글자 자체가 골읍의 의미에요. 골읍의 의미인데 위에 여기 손 모양이 나타나죠. 손 모양. 그리고 이 글자는 연구해 볼 필요는 있지만 지금은 해석하지 않고요. 손 모양인데 머리 모양이기도 하고 손 모양입니다. 손 모양. 그래서 이래서 색자가 나타났는데 이 색자가 역사적으로나 인류문화적으로 한자로 번역돼서 색을 쓰는 사람들 색족을 볼 것 같으면 석가모니 부처 석가모니 부처의 일족을 샤카족 그러죠? 샤카족인데 그 샤카족을 한자로 표기할 때는 이 색족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고산족이죠. 티벳 주위에 있는 고산족이고 그리고 더 올라가면 청동기 시대 때 스키타이 민족이죠. 스키타라고 하는 민족 아주 인류의 청동기 역사에 가장 번창했던 그러한 족속들이었죠. 스키다이족을 쓸 때 색족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공적점을 모아볼 것 같으면 왜 이런 표현을 썼냐 하면 마을을 이루고 또 사람들이 좀 이질적이고 좀 뭐랄까 문화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생의 인류가 다른 정신문맹이나 다른 것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나타낼 때 이 색을 썼었고요. 그러다가 차차 이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중국 사회 역사초기에 나타나는 하은주 춘추전국 시대 쭉 내려오면서 이 색이라는 자체가 사람들이 보는 색깔 색상 색상에 따라서 사람들의 계급을 나누기도 하고 여러가지 이용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나중에 사람들의 마음속의 심리도 이 색 색에 표현하기도 하고 하여튼 색이란 것을 자꾸 여성하고 여성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왜 비유하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와는 다른 존재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무튼 색의 역사 색이나 색깔의 색이나 아니면 고을읍이 전부 다 같은 사람들이 사는 집단이나 종족에서 나왔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피혈 피혈하고 또 함께 나타나는 게 구멍혈자죠. 특히 피보다는 구멍혈 같으면 기본 사람에도 혈경나게 구멍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주거형태예요. 주거형태 땅을 파고 동굴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살던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건 집이에요. 여덟팔이죠. 그래서 땅을 집을 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판 집이란 거죠. 그래서 주거생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피혈은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몸에 있으면서 나중에 바깥으로 나오면 피다 그러지. 코피 흘리면 피다 그러지. 그래서 피이란 글자를 제가 몇 개 모아봤는데 혈과 관계없이 의차적으로 피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는데 인류문화에서 맨 먼저 사람들이 모여 살 때는 혈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소규모 단위의 집단을 이루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타난 게 나중에 보면 구분을 하기 위해서 성시가 나타나죠. 성과시 성과시의 글자가 나타났고 각벌문이라든지 이후 변해왔던 문자들을 비교해보면 성은 여기 여자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목의 혈족들을 목의 혈족의 계통을 따르던 사람들이 붙이던 이름이었고요. 이름이었고 거기서 성명이라고 하죠. 이 시명은 남성 남자 쪽에 정을 제공한 정자를 제공한 남자 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파에서 분류해서 나간 반개족 속들을 전부다 시라는 표현으로 분류를 한 거거든요. 자 아무튼 시는 씨앗을 뿌리면 나중에 번창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는 기본적으로 직속이 아니고 반개 혈족들을 나타낸다. 그래서 각시 시라고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나타날 때 서 이라고 하죠. 서 이는 시에서 또 떨어져 나온 사람이란 거예요. 시로 붙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시가 나중에 이 글자하고 같죠. 글자를 보더라도 각시 성시 아니면 시시 시의 글자들을 분해하면 이 모양이 됩니다. 만들어보세요. 이 모양이 돼요. 아무튼 눕히든 어쩌든 간에 그리고 이것도 하나에서 주거지가 두 개로 불어났다는 의미고 떨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원래 본파에서 떨어져 나온 시족들이 반개들이 또 떨어져 나간 게 바로 이 서입자들이죠. 아무튼 이런 형태로 인류문화가 이루어졌고 문자를 통해서 제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것들이 사람들이 정착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줄금신은 사람 엉덩이라고 그랬죠. 사람 엉덩이인데 엉덩이 자리 엉덩이 부위이기 때문에 이 글자가 뭐겠어요? 이거는 첨부는 글자이기도 하죠. 이름 여기는 볼기 볼기 엉덩이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엉덩이 있는 부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볼기 독자예요. 볼기 독 엉덩이 궁덩이 아니면 항문을 나타내기도 해요. 볼기 독자고 여기다가 점을 딱 지르면 점을 찍으면 이건 또 다르게 해석하죠. 위에 보면 여기 문을 나타내죠. 기본적으로 지게 호지만 문을 나타내는데 입구 입구는 여기서 문을 열다 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자리를 열다 새로운 문을 달다 열다 그래서 이건 열 개자예요. 열 개자인데 개자는 기본적으로 개통이 이어져 내린 것이란 거거든요. 각각 분파에서 새로운 문호를 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엉덩이를 붙이고 아까 볼기 독이라고 했죠. 엉덩이를 붙이고 한쪽에 엉덩이를 오래 붙여있으니까 거기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살 거 살 거 자 그리고 엉덩이 아까 볼기 독인데 엉덩이를 붙이는데 엉덩이 알겠죠. 엉덩이 인데 오른쪽에 매울신 이죠. 매울신 기본적으로 세우는 문신을 세기는 도구예요. 아주 날카로운 도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울신은 문신을 세기다는 뜻입니다. 원래 세우다. 문신을 파고 거기에 알류를 넣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알류를 메구다 해서 매울신이라고 쓰는데 엉덩이에 문신을 한 민족이라는 뜻이죠.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건 임금벡이요. 임금벡 임금벡 임금벡자인데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자기 무리들을 이끌고 하나의 집단 사회를 만들면서 최고의 지도자 리드를 뽑게 되는 거죠. 그 사람한테 문신을 해서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도 문신은 젊은 사람들은 다투니몬 해서 문신을 하고 있는데 결코 보기 좋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알고보면 우리 인류문화 특히 우리 동의족들은 문신민족이에요. 원래 그래서 그럴 문자에도 가슴에 문신한 사람들을 그럴 문자를 가슴에 문신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동의족들이 천문을 보고 제사를 지내던 민족이기 때문에 대부분 동의족들의 지도자들은 다 문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신 자체가 그 민족의 표식이고 문신문화에서 나중에 흉내를 내가지고 각자 각자 집안이나 가문이 생기면서 자신들이 상징하는 문양을 만들고 깃발을 만들고 하던 것들이 전부 인류문화 변천사와 다 각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금벽 이기도 하고 문신을 하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PRP자 피하는 것도 되지만 문신에서 피가 나온다는 거에요. 피가 나온. 그래서 피를 썩는 문화들이 인류 사회를 만들어 가게 되죠. 그래서 P자가 가는거죠. 피하러 간다는 건데 피한다는 거는 원래 하나의 집단을 이루었는데 그 집단이 결속이 단단하지 않으면 또 다른 집단이라든지 내부에서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리더나 지도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돼지의 의미에요. 돼지 지난번에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PRP자 자 한편 피하다는 의미죠. 임금이 어디 간다는 도망을 간다는 이야기에요. 피하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껍질 피자죠. 껍질 피. 손에다가 이것도 바로 앞시간에 이야기했죠. 손에다가 도구를 들고 껍질을 벗기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껍질 피자인데 의복이죠. 옷의 자죠. 옷의 옷보다도 더 사람의 껍질이 아니고 옷보다도 더 껍질은 입을 바꼈죠. 살면서 그래서 이불 피자에요. 이불 피. 자 요거는 저 이 그 저 해갖고 인칭 대명사 중에 지시대명사 중에 삼인칭을 나타낸거에요. 저기 할 때 쓰는데 저 피자인데 피안을 나타내기도 하고 저세상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인칭과 인칭은 바로 여기고 삼인칭은 여기 본체가 좀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산비탈피자에요. 산비탈피. 산비탈이 산의 본체가 아니고 산에서 겉 부위죠. 겉에서 흘러나온 떨어져 나간 떨어져 나가는 부위를 비탈이라고 하죠. 비탈이니까 탈이탈해 나간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라 떨어져 나가는 부위. 그렇기 때문에 여기 피혈의 피는 뭐냐 본체나 주거지나 몸통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에요. 벗어서 나가는 벗어나가는 게 전부 다 피에요. 사람이 몸속에 있을 때 옛날 사람들은 피를 볼 수 없으니 피를 몰랐거든요. 그런데 몸에서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피 그러는 거에요. 그죠. 그래서 왜 이제 구멍혈이 같은 혈을 해갖고 한 이야기가 구멍이 왜 피하기 위해서 주거공간이 외부에서 어떤 동물이나 다른 존재에 의해서 피하기 위해서 들어간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혈이란 개념 자체도 피하다는 의미에서 가져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 글자를 또 이 팔자를 붙여 놓으면 붙여 놓으면 위에 있는 부분하고 똑같죠. 그죠. 그렇다면 비슷한 글자들이 머리혈이라든지 머리수라든지 제가 지난번에 강의하면서 위치를 바꾸니까 이 혈소리가 나는 것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피혈하고 여기서 다 나온 겁니다. 피와 혈은 아무튼 이런 글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소개시켜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멍혈자죠. 구멍혈자가 구멍이니까 옛날에는 주거공간이에요. 주거공간 위에 전부 다 위에 나타나는 것들은 구멍혈입니다. 구멍혈은 맨 먼저 우리 인류의 혈거생활을 하던 주거지와 관계된 글자죠. 그래서 맨 먼저 비일공자는 여기 보세요. 동굴을 팔 때 이 장인이랬죠. 일정한 폭이 길게 가는 것을 다 장인공이라고 그랬죠. 일정한 폭이 일정한 폭이 긴 모습은 전부 다 장인공이라고 그랬죠. 동굴은 동굴을 팔면 긴 모습이 길게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일공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 다 비어있는 이 공간을 길게 있는 공간을 비일공자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나오는 밑에는 일을 짓자죠. 일을 짓자는 관역의 화살이 맞은 모습이죠. 그죠. 관역의 화살이 날라오니까 이 위에 관역이 바로 뭐냐면 이 동굴을 동굴의 피해를 안 보기 때문에 동굴에다가 이런 등이 아니고 동굴을 막아놨다. 막을 질 막히다 가득 차다 그런 의미예요. 자 위에 보면 화살이 이 부분이 화살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이 동굴의 역할이 그래서 이거 대신 동굴이니까 동굴의 화살이 이렇지만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한 상태 막을 질 막히다 차다 꽉 차다 가득 차다 그러면서 질의 의미예요. 질 질의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밑에 굴이죠. 굴 굴 우리 보면 구글 굴자인데 엉덩이 모양이 아니고 이런 모양의 지형지물이 있는데 거기 땅에서 싹이 나면 싹이 나면 살려면 굽혀야죠. 그죠? 살려면 굽혀야죠. 소위에 굴이에요. 굴. 그래서 주거생활을 할 때 동굴이 낮으면 굽히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굴굴 사람이 모이는 자체에요. 굴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하늘 궁 자 하늘 우리 창궁 하잖아요. 하늘 자 그리고 화살이 요거 보면 활궁 자죠. 활궁 자인데 기본적으로 뱀을 나타내던지 어쩌든지 구멍에서 구멍사리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예요. 구멍사리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구로 하늘 궁 이라고 하는데 이게 들어가는 거는 아주 과거에 보면 하늘 중 하늘 이라는 거는 지구 무상한 존재 누구보다 높은 존재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저 끝이다 아니면 너무 크다 너무 막다르다 할 때 요걸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다할 궁자죠. 밑에는 몸 궁자입니다. 몸 궁자 몸 신 에서 살 활 염 몸 궁 자 구요. 그래서 구멍과 합쳐 구멍 혈 합쳐 갖고 몸이 구멍이 들어갈 때 됐으니까 다하다 끝나다 마치다 죽어서 우리 흙에서 나서 흙에 돌아가고 물에서 나서 물로 가고 그 다음에 구멍이 사람이 옛날에 사는데 구멍이 나서 구멍으로 가기 때문에 구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몸이 살 공간으로 들어갔죠. 할 일을 다했다 끝나다 말다 끝이 다 떨어지다 여러가지 궁자 쓰이죠. 그 다음에 이 돌이에요 갑자기 돌이에요 갑자기 돌 보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 구멍에서 개가 갑자기 나오니까 도망가다가 불쑥 불룩하게 나오다 불쑥 나오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갑자기 돌이에요 갑자기 돌 우리 돌발 상태할 때 갑자기 돌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개가 나오니까 갑자기 부딪히고 그 다음에 또 볼록한 돌출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저 구멍을 뚫다 할 때 뚫을 천 쪄요. 구멍인데 밑에 어금니아죠. 어금니 모양 돌돌끼든 뭐 어쨌든가 어금니아이기 때문에 어금니 모양을 하고 있는 걸 가지고 구멍을 뚫다 그래서 뚫을 천 구멍은 전부 다 구멍 뚫림 구멍 뚫림은 다 천이에요. 천 구멍 뚫림은 다 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글자들을 좀 알아봤고요. 이런 글자들은 자주 보면 저저를 기억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입구인데 입구 모양 자체를 사람의 입구고 어떤 자리고 터고 마을이고 또 마을을 둘러사는 담임이기도 하고 여러 글자들이 있죠. 이 글자들 하나하나 지금 다 알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한 번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요 불을 쏘라 그랬죠. 불을 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의 입이에요. 사람의 입 그 다음에 만미자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이에요. 그 다음에 갓 틀려 갓 틀렸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시작할 십자에서 태에서 아이를 갓다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인의 아기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활화 조화화자인데 요 자리도 여성의 아기집을 이야기합니다. 여성의 아기집 자 그래서 그래서 알화자고 요 알짓자도 알을 낳는 거예요. 화살씨가 화살씨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남자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알짓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원래 알짓자는 지라는 개념 자체도 어떤 뛰어난 사람을 아니면 전체의 리더를 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안다. 옛날에 아는 사람들이 리더였거든요. 그래서 알짓자에요. 기본적으로 여기 가틀려 화살화 그 다음에 알지 요것들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아기자리 아기집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 고자는 옛 고자인데 요거는 밑에 말씀 언과 함께 땅을 나타내면 땅 땅 오래된 땅 아니면 옛 땅 이 고자는 하늘에서 사람이 천천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땅에 정착을 한 최초의 땅을 요고라고 합니다. 자 땅을 잡고 여기다 사람의 털을 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은 또 위에 요 위에 요 두위는 위상과 같았죠. 그죠. 위상 하늘에 높은 신이나 높은 분들이 땅으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게 말씀은 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좌우할 때 좌우할 때 아 우 우 그 다음에 발족의 요 요거는 신체의 기관 몸통 부분이죠. 몸통 몸통 부분과 손부분 몸통 부분과 발부분 그 다음에 얼굴 용이니까 얼굴 모양이고 그죠. 얼굴 형상화 되어 있습니다. 눈이고 콜라인이고 입이라고 생각하세요. 요 입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기침 해소천식 하죠. 원래는 해자와 지하믄이 돼지 할 때 돼지 젖자가 있었죠. 젖자 돼지 젖자는 새끼 돼지를 나타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비유해요. 어린아이가 웃을 해 웃을 해 한편으로는 기침 해소천식 할 때 기침 하는 거 할 때 어린아이가 콜라콜라 기침 하는 것 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요게 우리 손해보다 할 때 해칠해 방해하다 해방하다 할 때 해자인데 가운데 나타난 가운데 나타난 거는 예쁠 봉자죠. 풍채풍 예쁠 봉자 예쁜 순들 새싹들 그죠. 풀들이 예쁜 풀들이 뭉쳐있는 것들인데 밑에 당연히 풀이니까 땅이겠죠. 땅이고 그 위에 자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덥고 아니면 천장에 있는 집 안에서 풀이 자라니까 그 풀한테는 환경조건이 안 좋죠. 자라기에 환경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해치다 손해보다 해방하다 방해하다 그런 뜻이 나타납니다. 골곡 아까 이야기했죠. 골곡은 입구가 사람이 사는 마을을 나타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들은 전체를 다 에오사하고 있죠. 에오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작은 입구가 아니고 큰 입구라 하기도 하고 에오사 위 라고도 에오사다 에오사 위 라고 합니다. 이건 나라국이죠. 나라국이고 이건 둘레위 둘레위고 이건 그림 도자고 이건 동산원자고 이건 둥글원 이기도 하고 둥글원이죠. 이건 구들고자고 바전자고 이 전체는 나중에 글자도 제대로 배우겠지만 전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에오사다 둘러싸다 하는 의미의 큰 입구 몸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많은 글자 때문에 시간만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동서남부 동서남부 한번 정리만 하고 갈게요. 동서남부 글자 보면 동자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니면 또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동자는 나무목의 한이란 개념보다는 원래 우리가 개념 자체를 동쪽이라 하다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있던 말을 개념을 만들면서 원래 있던 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같은 소리를 그래서 여기 보면 옛날에 여기는 물건이나 중요한 것을 동그랗게 동여맨 거예요. 동여맨 거예요. 실타라든 선물을 포장해서 둥글게 동여맨 거예요. 이 모양 자체가 나중에 보니까 해가 떠오를 모양도 둥그렇게 뜨잖아요. 그죠? 이 모양 자체가 밑에 바다에 해가 뜨면 꼭 이 모양이 될 거거든요. 이 자체가 소리도 동이나 아니면 형태도 둥글게 포장하고 실반구리라고 하죠. 실을 감아 놓은 것 그 모양이 둥글기 때문에 동자 소리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동역동이라고 개념을 설정해 놓은 거지 원래는 동자가 거기서 왔다는 거예요. 동여 맨에 놨다. 둥글게 동여 맨에 놨다. 동이 온 거고 개념은 방향 개념은 동서남북 개념 자체는 원래 동역동 서역서 남용남 북역 북 이라 개념을 만들었고 그 소리와 글자는 다른 것에서 갖고 온 거예요. 비슷한 소리를 두 번째는 서쪽 서역서죠. 서쪽은 기본적으로 서쪽의 개념의 서자를 갖고 온 거예요. 서자를 보니까 이 글자 보세요. 서식하다. 서식하다. 서식할 서자예요. 서식한 원래는 동물들은 집단 생활을 하는 게 서식이 아니고 식물들이 모여 사는 군집을 이루고 모여 사는 것을 서식이라고 하는데 동물로 비유할 것 같으면 이 모양이 뭐냐 이 모양이 깃털이에요. 깃털 깃털 모양이에요. 깃털 모양이기 때문에 서식하려면 뭐예요? 저녁에 해가 지면 해가 지면 둥지에 날아가서 사는 거 지내는 거 그죠? 깃털다 그러잖아요. 깃털다 그러니까 깃털서예요. 깃털에서 온 모양 깃털. 이 모양이 다 깃털이야. 기본적으로 깃털이에요. 깃털 깃털 모양을 형상화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깃털을 예년에는 서라고 한 거야. 그래서 깃털서가 깃털다 해가 지면 새들이 둥지로 가는 시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원래 낮에 떠있던 태양이 태양 아래로 없어지는 거 그것도 집 안으로 들어가서 대문을 잠구 내 모습이 없어지니까 깃털다 그래서 깃털 갖고 온 거예요. 그게 뭐냐 깃털서였는 거야. 서라고 소리를 냈단 말이야. 서하면 방향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고 소리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깃털다 깃털에서 깃털다 소리를 갖고 온 거예요. 비슷한 소리를 깃털어 자 그 다음에 남영남이죠. 남영남 지하가 이야기했죠. 위에 열십이 되고 요구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물망자죠. 그물망자는 요래 요래 쓴 겁니다. 길게 해놔 요쪽대로 상관이 없어요. 남아있는 건 뭐예요. 열십이죠. 그러니까 요 모양과 요 모양과 요 모양이에요. 가운데 있는 거 그물이잖아요. 자 그물을 친 거예요. 그물을 친 거 그물을 친 거 치고 난 다음에 딱 요 보세요. 원래 요거는 그물을 친 모습 요게 그물을 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옛날 요 모습 보면 안에 있는 요 모습 있죠. 요거 자 요 모습은 엄마의 애기 자리에요. 애기 자리 자리에요. 자리 그리고 위에 요거는 뭐예요. 자리에서 나온 불이 아니고요. 자리에서 사람이 돋아난 거예요. 요기 싹이에요. 싹 돋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다 아니면 이거를 우리가 태어나다 그러죠. 나다 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남 나오는 것 소리 나 그런데 그물에 보세요. 그물에 그물에 그물을 쳤잖아요. 그물을 쳐가지고 그물망보다 작은 것은 빠져나갈 거 우리 국익이 그물망이잖아요. 우리 보면 치를 쓰지나 상관이 없는데 망자 온 거 아니에요. 그물망 요거 그물이죠. 그러면 남아있는 거란 뜻이에요. 요거는 남용남은 내가 잡아갈 고기는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벌써 남다에서 온 거예요. 남다 초기 때는 태어나다에서 오다가 나중에는 남다로 변해가는 거예요. 소리가 제가 이야기하죠. 왜 나무가 나무냐고 어디 가지 못하고 그곳에 남아있으니까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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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온 거예요. 제가 그냥 고집하는 게 아니고 불경이 나오는 남모아미타불 그라잖아요. 남모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 할 때 이 남모란 말 자체가 원래 티베트의 나마스에서 온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한자로 하면서 귀의하다 그런데 귀의하다 귀의하다 그런데 서방정토에 있는 아미타불 서방정토에 갔으니까 아미타 부처님께 옆에 남겠습니다. 남겠습니다. 남아스 남어 거기서 남다란 뜻이에요. 남다란 뜻 이해가겠죠. 남자를 쓴 거는 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 뿐만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북자는 두 사람이 등을 쥐고 있는 거죠. 보세요. 두 사람이 등을 쥐고 있는 겁니다. 등을 쥐고 있는데 이제 등을 쥐고 절대 하나가 안 되는 그런 사이 보시면 달아날 배라고 하죠. 패배할 때 이 배자를 북을 쓰고 패배할 때 백을 씁니다. 패배할 때 북을 쓰고 패배 배를 써요. 그러니까 등을 쥐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항상 방향을 이야기할 때는 남쪽을 보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해가 뜨는 해가 뜨는 방향이 동쪽이라는 것은 누군가 알잖아요. 동쪽을 볼 것 같으면 동쪽에서 해가 떠서 오른쪽인 남쪽으로 가서 뒤쪽인 서쪽인데 기본적으로 정상 방향이 아니고 항상 동양에서는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양에서는 아래쪽을 북이라 한다고 그랬죠. 겨울이고 북이고 동지고 왜냐하면 여기가 물수이기 때문에 찬 기운은 음향이 일어나서 아래로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찬 기운은 그리고 뜨거운 기운 맑고 가볍고 뜨거운 양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방향을 설정을 할 때 방향을 설정할 때 아래로 물의 기운이고 물의 기운이 가장 강한 데가 한겨울 동지 겨울이란 말이에요. 동지 그죠? 거기 때문에 나하고 똑같은 위를 보고 있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여기는 앞이고 여기는 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뒤로 하는 거예요. 뒤로 치는 거예요. 다른 날 배가 앞쪽이 아니고 등 바로 나중에 보면 등 배자를 쓰잖아요. 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왜 화가 위에 있느냐 여름에 하지가 왜 위에 있느냐 그림을 그려놓고 그런 개념을 도면에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남쪽이면 해가 여기서 동쪽에서 떴어 남중 해갖고 서쪽으로 와서 겨울로 오는 거예요. 항상 태극기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양기가 적었다가 1년에 항상 찼다가 나중에 서서히 양기가 춥고 난 다음에 또 음기가 차서 나중에 음기가 아주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양의 그림을 그릴 때도 이런 원리를 가지고 그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한자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한자를 아신다고 아르라고 제가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거는 리어업니다. 밑에는 궁 우리 뭐 궁합이 어떤 지장할 때 궁이죠. 원래 집궁자예요. 근데 원래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자리와 자리예요. 자 다른 자리도 아니고 집자리도 아니고 원래 천문에서 온 거예요. 천문에서 하늘에 사람이 태어나면 지금도 그러잖아요. 나의 별자리는 어딜까 궁금하죠.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에 내 별이 있는 자리 별자리와 별자리를 두 개의 별자리라든지 집이 이어진 나중에 이어졌지만 옛날에는 그냥 주위의 별자리까지 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왔니 근원을 밝히라 하는 그 섭성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는 것을 집과 집에 연결이 됐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집궁자리가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그죠? 자리와 자리 자 여기 보세요. 동그랗고 동그랗고 사각을 맨날 모짱이라고 했잖아요. 모짱이라고 정착생활을 하면서 정착생활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을 많이 거느냐 되는 입장이니까 가장 중요한 게 터전을 잡는 거예요. 터전을 잡는 거. 그렇다 보니까 집안을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서 사람이 많은 것이 절대 권력이고 재산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았기 때문에 다 산의 상징인 어느 집안의 누구와 결합을 하냐. 그래서 이 성시려도 마찬가지로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결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성시려라고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보면 우리 음악에 보면 음악에 들어봤습니까? 음률 률려라고 해갖고 예전에는 음률을 나타내기도 해요. 음률 합이 맞는다는 개념 오히려 집궁자보다는 집궁자 안에 있으니까 음률이니까 합이 맞는다는 의미도 쓰고요. 옛날에 여라는 나라가 있었고 땅이 있었는데 당연히 그 여라는 나라와 땅은 여라는 성시를 선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성시 중에 려라는 여시들 있죠? 여시들 저도 친구가 있습니다만 또 그렇기도 하고 또 이 자체에 우리 척추뼈 있죠? 척추뼈 척추뼈가 연결됐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기 성시려 음률려 음률려 그 다음에 궁도 음률에 우리 궁상각치유 할 때 궁을 쓰잖아요. 그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위에 위에 요이 집이 있으니까 집궁 궁궐 담장 두루다 아이템 보호하다 여러가지 씁니다. 집궁 성시려 아니면 율려 음악려 해도 되고 음률려 해도 되는 집궁 그럽니다. 결국은 이건 전체의 개념 같아요. 집궁자 밑에 려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와 자리 지방과 지방 별자리와 별자리가 하나로 모이는 것을 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궁에는 두 개의 자리가 터져 있는 이사되기 때문에 떨렁 민간인처럼 집이 한 채 있는 집들은 궁이 안되죠. 그래서 왕이 사는 영역 가위몬 밑에 누구냐 중전이 사는 영역 동궁이 사는 영역 그래서 동궁 뭐 그럼 다 궁으로 궁골로 딱 붙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각골몬 시대 때 그죠? 이 자리와 자리가 연결된 것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리와 자리가 연결된 이 모양을 자 리어 리어하고 집궁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하죠. 그죠? 나무가 그래서 제한번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죠? 이 나무를 볼 것 같으면 기본 이렇게 볼 게 아니고 봐도 봐도 기본적으로 이제 나무 제목이 되고 목재가 될까 하면 둥근 모양 하고 쓸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갖고 내가 무엇인가 잘라가지고 잘라서 가구를 만들든지 의자를 만들든지 아니면 바닥에 깔든지 마루를 만들든지 할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손은 여기다 손을 잡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여기 도끼 근자죠? 도끼를 손에 들고 자르면 기본적으로 내가 만들 물건의 재료는 왼쪽 편에 있는 거겠죠. 왼쪽 편에 오른쪽은 그냥 조각이나 파편을 그냥 쓸모없이 버릴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작업을 할 때 정확히 반이 아니든 뭐든 간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냥 파편이에요. 파편 조각 편이에요. 실제처럼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편. 근데 왼쪽 편에 있는 것은 나무조각장 그러는데 어디에다가 하나 쓸 수 있는 재료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반쪽으로 딱 조려면 이게 되죠. 제주제 재료제 다 재가 되는 거예요. 제목제. 그래서 여기서 왼쪽 편에서 나와서 있는 걸 가지고 널판지 형태로 만드는 게 조각장 나무조각장 이고요. 장. 여기 보면 다른 게 평상 모양이나 자리 모양이에요. 자리 모양이. 보는데 이건데 요거를 뒤집어 놓은 거죠. 뒤집어 놓은 모양이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글로 니와 같죠. 그죠. 장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편. 오른쪽에 있는 편. 오른쪽에. 그래서 뭐 이후에는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둘을 다 나무 판때기 나무 판때기 판넬로 생각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왼쪽 편에 있는 게 오리지널 핵심이고 파편에 편해가고 오른쪽에 나타나는 거는 버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글자가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무목 그다음에 요거는 나무의 재료 요 부분 나무목의 반통에서 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요 부분 왼쪽 부분 왼쪽 부분이 실제 내가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 그 핵심이 되는 거죠. 자 이해가겠죠.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글자를 나중에 다른 글자들이 나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있는 요거는 실제 그냥 요거는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집 짓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는데 집을 지으려고 나를 사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집을 지으려고 옛날 사람들이 자 그래서 지금 망 바랄망 하면 보름망 보름 보름망 보름망 자고 달이 사라지기 바로 전에 가장 클 때 사라지기 가장 클 때 보름망 바랄망 대부분 보름 되면 하늘을 보고 밀리도 하죠. 그래서 바라보다는 망 멀리서 바라보는 것을 내가 망 이라고 해요. 그리고 보름 한 달이 큰 달이 30일 있잖아요. 1일에서 15일 30일 있는데 30일 날 마지막 날 완전히 보름달이 없어지는 것을 금음이라죠. 금음해라 하고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것을 좌루삭이라고 합니다. 좌루삭 좌루삭 여기 보면 바라로 볼 망 자를 보면 멀리서 눈이죠. 눈 모양입니다. 눈 눈을 가지고 달을 보는 거에요. 달 보는 거에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집을 지을 때 문이 있어야 되겠죠. 문문은 두 짝짜리 문이에요. 양쪽 문. 한쪽짜리 문은 지게호라고 했죠. 근데 이 자체가 지포 역시 지포겠죠. 지게호 할 때 실제 지게 모양보다는 한쪽 문을 만들 때 문 쪽에 한쪽짜리 문 쪽에 고정하는 거 이때 그랬죠. 그죠. 고정하는 요걸 나타내 형상을 나타냈죠. 고정하는 것 어쨌든 지포 여기 점을 찍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두 쪽짜리 문 그죠. 한쪽짜리 문 한쪽짜리 문인데 한쪽짜리 문을 고정하는 요 부위죠. 집게라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고정하는 부위니까 여기 나비 정첩을 하던 또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리니까 그걸 열었다 닫혔다 할 거 아니에요. 고정시키라는 요 부분 그래서 항상 요거는 한쪽을 호자가 나오면 한쪽을 고정했다고 생각하세요. 한쪽을 고정하여 붙어서 움직이는 것들 책 편차할 때도 나오죠. 한쪽을 고정시켜서 나온 것들 자 그래서 문문 지포 지게호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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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 둥지 해놨죠. 새집 소 둥지 소 그래 놨죠. 기본적으로 요 위에 있는 요 글자이죠. 밧전 위에 밧전 위에 개미허리 천이 있는 거는 꽁이에요. 꽁 꽁 소 소리가 여기 온 건 맞아요. 꽁이에요. 꽁 아 꽁치자. 꽁치 꽁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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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이에요. 꽁. 여기 꽁이 아니고 지부에 지부에 기본적으로 요 밧전은 여기 둥지를 나타납니다. 둥지 집에 둥지가 있고요. 하얀 부분은 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부환을 해서 여기 있는 거 요거 있죠. 요거 개미허리가 좀 폭이 좁죠. 작고 요게 요 새끼들이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입을 벌리고 있는 그래서 둥지 소라고 하는 거예요. 소자는 우리 새끼들이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그냥 밥 달라고 얼마나 지지배비 짓겠어요. 시끄럽잖아요. 시끄럽다는 의미의 소기도 하고 자 어미를 부른다 해서 먹이를 부른다 해서 부를 소자의 의미도 소고요. 시끄럽을 뜨고 소죠. 자 아무튼 자 그리 요리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새집소 둥지소 자 집 위에 밭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 빼면 열매할 때 과실과도 되죠. 실과과도 되죠. 자 어디까지 붙이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글자가 나타납니다. 둥지소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거죠. 심할 심이 아닌데 깊을 심 심하다 할 때 심 깊다 할 때 깊이인데 소리가 어디서 왔느냐 사람들은 요거 보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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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만 보면 기자죠. 비하죠. 기자죠. 기자 보이죠. 그죠? 글자는 그리고 밑에 요거 보세요. 밑에 밑에 이건 필이죠. 기필 그죠. 기피해서 온 거예요. 깊. 깊 온 거예요. 깊 그러니까 여기 기고 밑에 받침이 여기 필인 거예요. 깊다의 깊이 여기 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깊으니까 깊을 심이죠. 우리 깊다 할 때 깊을 심이 있잖아요. 심할 심자. 소리가 심이란 거예요. 그죠? 글자 중에 소리 자체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이제 보입니까? 기필코 기어이 할 때 깊이 할 때 깊 글자에 그게 보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누구라도 요걸 읽으면 요거는 기죠. 그럼 요거는 뭐예요? 필이잖아요. 필 그럼 요기 온 거예요. 깊 깊 깊 그리고 깊이니까 깊다니까 한자에 깊을 심이 있잖아요. 깊을 심 그죠? 자 그래서 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하면 마음속이 깊든 구멍이 깊든 아주 집이 저 깊든 어쨌든 간에 전부 다 깊다는 심이에요. 심 그래서 깊이에서 온 거예요. 요기 자는 부사로도 많이 쓰죠. 깊이 해가지고 자 그런데 요걸 부뚜막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부뚜막 밑에 이제 불 때 여기 부뚜막이고 부뚜막 위에다가 그릇을 올려놔 놓고 밑에 불 아궁이에 불 때는 모습이다. 화덕의 모습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불을 지피다 지피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불을 지피다 지피다 할 때 실제 경상도에 보면 기업과 지업 발음이 혼용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 이제 불을 지피다 아궁이요. 아궁이 모양을 보면 지피다 그러니까 깊다가 칩다 뭐 여기서 칩다 쉽다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걸자는 굳이 열 필요는 없지만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자 집에 부뚜막에 보면 부뚜막 신 들어봤습니까? 부뚜막 신 그 중국구만을 특히 한국에는 부뚜막에도 신이 있다고 그래갖고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 그리고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신이 부뚜막 신이에요. 자 이걸 부엌 신 조황신이라고 그랬죠. 조황신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는 터신이 있고요. 그 동네에 있는 고를 지켜주는 땅신들 있죠. 그래서 성주신 들어봤습니까? 성주신 성주풀이 있었잖아요. 성주풀이 하듯이 자 그래서 요 조자가 요 조자가 부엌 조자에요. 부엌 조자 부엌 조자 부엌 조자 근데 며 밑에 보면 아구 며 밑에 맹꽁이 맹이 있죠. 맹꽁이 맹 맹꽁이 그래서 부엌을 지킨 사람이 두꺼비란 말이에요. 맹꽁이 두꺼비 이런 전설 들어봤습니까? 집에다가 두꺼비가 와가지고 물을 항상 먹으라고 해가지고 부엌 부엌 에다가 우리 보면 항아리 뚜껑이 뚜껑에다가 거꾸로 해가지고 두꺼비 색깔하고 비슷하죠. 고동색 온기 색깔 거기다가 물을 받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몰래 와서 두꺼비가 목욕하고 물 먹고 가는 거예요. 그 복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위에는 구멍혈이요. 혈이니까 부투막도 부투막도 일종의 구멍이 있죠. 그죠? 흙을 가지고 만든 거 흙을 가지고 임의로 만든 부엌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구멍 안에 항상 불이 들어가는 게 불의 신이 원래는 그거 들어봤습니까? 물의 신을 용이라 하잖아요. 물의 신을 용 그 두꺼비는 불의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꺼비 대신에 여기서는 맹꽁이 맹자를 써 놓은 거예요. 아무튼 자 그리고 이걸 간단하게 써갖고 그냥 속자 약자로서 불화의 흙토만 써가지고 여기 부엌조자 아궁이 조자라고 그래 소개서를 이게 쉽게 쓰는데 적어도 조항시 날락하면 왼쪽 편에 있는 게 오리지널이죠. 오리지널 자 그리고 깊다라한테 심할심 깊을 심자를 봄 것 같으면 이거는 좀 글이 좀 달라요. 사람들이 뭔지 잘 몰랐었는데 여기 이거 그거예요. 이거 이거는 자궁벽이에요. 애기집의 벽이에요. 애기집의 벽. 그럼 수정한 애기씨예요. 애기씨. 이걸 거꾸로 하면 불글 단위예요. 불단위인데 점이 와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바짝 붙는 거예요. 딱 붙었다는 거예요. 여기 있죠. 그리고 이런 글자가 있는데 이런 글자 나중에 보면 없는 글자가 망자예요. 망자 없습니까? 없는 글자가 애기를 나중에 잃어버렸을 때는 이 망자를 쓰고 위에 딱 붙여놔 놓고 위에 애기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딱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깊을 심 심할 심 그러는데 이 글자들은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아기가 안전하게 죽지 않기 위해서 저 애기 집 안쪽에 딱 정착하는 모습이 깊을 심 짜가 그런데 해소체를 볼 것 같으면 거기서 변천해 왔다고 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변천해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심할 심 깊을 심 그러니까 해소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 원래 여기서 깊다라는 의미는 아기가 착상을 해갖고 저 한쪽에서 스스로 보화기에서 딱 자리를 잡았네 그래서 저 가장 깊은 곳이라는 의미에서 하죠. 그걸 왜 심이라고 했는지는 모르죠. 힘을 내라고 하는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죠. 그죠. 성성 성시 성과 시죠. 성과 성 성성은 앞에 목의 혈족의 목의 혈족의 집단의 이름을 이어가는 거고요. 이 시는 남성의 씨앗이에요. 남성의 씨앗 남성의 정의 계통을 이어가는 건데 나중에 와서는 결론적으로 이 시는 목의 중심이니까 목의 중심이니까 시앗만 뿌리고 나중에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반개로 혈족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나라에 보면 예전에 보면 우리 포키시부태가 무슨 시 무슨 시 얘가 만초 사망호주 다 시로 붙잖아요. 그 위로 올라갈 것 같으면 최고위에는 마구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마구할머니 마구할머니 밑에 두 딸인 소희 궁희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할머니와 소희 궁희 할머니 합하면 그거죠. 우리가 삼신할머니라고 불렀거든요. 여성분들이 우리의 신화 신화라기보다는 저 고대 위에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 올라가보면 우리가 전부 삼신할머니의 그 점지를 받아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이야기 속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여성들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계보 자체가 여성 계보가 먼저고 나중에 제우스 신 이야기도 한 번 했었죠. 화면을 통해서 원래 제우스도 그 이전에는 가이아나 헤라가 땅을 다스리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힘을 얻어가지고 그 세력들을 남성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모계에서 부계로 가부장 시대로 만든 사람이 최초에 통일한 신이 신중의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예요. 그 제우스가 가부장적인 시작을 만든 첫 번째 신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서양에서는 동양에서는 우리의 옛날 전설과 같은 그런 신화 속에서도 모계혈족으로 내려오다가 남성혈족으로 바뀌는 시대가 이제 무슨 시 무슨 시 시자가 붙는 시대예요. 이 밤계혈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튼 성과 시예요. 그래서 성명 성명 시명 그러는데 이 명 자체도 남성 이야기예요. 남성에 남성이 여성에다가 시를 전해주는 모습이에요. 이른명 어때? 이르다 라는 거죠. 성시 정도는 성성 각시 시 그러고 성시 시 그러는데 이상한 전설 따라서 한 철 같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버금 아라고 버금 간다 그러죠. 이 아 자는 많이 보죠. 동아일보 할 때 동아 동아할 때 아가 이거 아니에요. 아세아 할 때 아 아니에요. 아 아예요. 간혹 보면 안쪽에 글자 말고 보면 십자가가 보이죠. 십자가가 보이니까 이거 무슨 종교와 관련되어 있냐. 종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아 자가 보세요. 옛날 글자에도 종교와 관련되어 있어요. 자 원래 제가 무당무자를 갖고 왔죠. 무당무 무당무자를 보더라도 옛날에 보니까 독일군 마크인가 싶을 정도로 그죠? 제후든지 뭐든지 여기 양쪽에 일이 나오죠. 양쪽에 일이 나온 부분이 많습니다. 제후 제자를 보면 제후 제자에 갖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양쪽에 이 모양 갖고 있습니다. 원래 고대는 재정일치 시대 때는 정치와 제사를 함께 했었거든요. 그걸 무당이라고 지금은 비하를 하지만 예전에는 비하의 대상이 아니죠. 최고의 리더죠. 리더인데 기본적으로 역시 나오는 문양들이 나중에 서양으로 전파되기도 했었고 또 4세기경에는 기독교가 동양의 무신앙의 무신앙의 상징신보를 가져가기도 했었고 십자가의 탄생의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걸 부정을 하든 긍정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여기 사람과 관계없이 원래 이 글자였죠. 방향만 바꾸면 이러면 되잖아요. 그 전에 무자가 여기서 온 거예요. 무당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그런 미신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당시는 무당이라는 지위 지금은 무당이라고 하지만 무라는 지위 자체가 최고의 통수권자였다.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 사람이 정정성을 가진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으뜸이 우리 으뜸원 그라죠. 으뜸원 할 때 이야기했죠. 위의 의미 각자의 이야기했습니다. 으뜸원이 그냥 킹오프킹 킹오프킹 킹 중에 킹 임금 중에 임금 리더 중에 리드라는 의미죠. 으뜸이죠. 으뜸 그 당시는 무가 가장 권위가 높은 지위에 있었죠. 그러다가 여기서 실어서 아까 뭐냐 아까가 아니지 계속 이야기하죠. 이 집단이 싫어가지고 이주한 집단이 있죠. 그리스도 전부 다 등진 집단들 등진 집단들 이런 사람들 비수비자가 나오는 그런 집단들 있죠. 그런 집단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도 사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 사회를 이루면서 여기 무집단이 해졌던 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금가다는 절대 으뜸이 될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절대 으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방한 족속이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모방한 족속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모방해서 이런 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버금가다 해서 아 이것도 좋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짜의 원래는 오리지널이 아니고 그냥 뺏기는 집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대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소리를 갖고 와서 아세아 아세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일본이 우리 아시아라는 아시아를 아세아라는 명칭이 한글에 토를 달았는데 그런데 일본 사람들도 타라 입구라고 그래갖고 아시아를 벗어나서 구라파 쪽으로 들어가겠다는 의미에서 맨날 자기네들은 유럽인이다 라고 외치고 당겼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비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본 제국주 시대 때는 자기네들 1등 황민 황제 시민 1등 국민이라고 그랬죠. 1등 국민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고 자기네들은 저 구라파 유럽에 있는 백인하고 자기들하고 같은 서유라고 항상 등급을 매겼잖아요. 아무튼 아세아 여기 쓰고 여기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왜 이거 보세요. 왜 이거 나쁘다는 표시일까요? 악이죠. 악 이것을 몸에 담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악이에요. 악 지금의 종교보다 더 악이에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삶의 뜻이에요. 그죠? 악하다가 그냥 그래서 이런 겁니다. 버그마짜 해서 자 요거 그냥 누울 왓짜죠. 누울 왓짜입니다. 누울 왓짜인데 누워있는 거예요. 자 보자 제가 얼만큼 남았는지 분량을 좀 볼게요. 지금 시간이 1시간 1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분량을 좀 볼게요. 2개로 끌어가기 참 애매하네요. 자 그럼 1시간 10분이 되어가 있는데 누울 왓자부터는 짧지만 여기서 끊고 다음 편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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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